자, 다시 한 번 더 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캠프탈 한국전력 OK려치군의 삼성아제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대기팀 모두 공장하여서 자, 2019 프로배구 대기팀 찬성 5매치 자, 강목 코치분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입장이 완료되었고요. 아, 입장이 완전 넓었어. 대빈 소개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신 부산광역시 체육회 김공준 사무차장에 방지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 회원 전문단체장 연합회 김명진 사무총장님 방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배구협회 권영준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제가 간단한 환영사가 인터뷰하겠습니다. 환영사는 부산광역시 체육회 김봉준 사무차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전광역시 체육회의 상처장 김성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도시 부산을 찾아주신 4개 프로배구당 선수와 우리 부단 관계자분들과 한국 배구협맹 또 방송실의 본론 부자 듣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프로배구 인기가 없고 어느 때와도 없고 여름 비서철이 시작된 이때 부산 배구팀들과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이번 행사는 신나는 휴가철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부산 선거 매체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사랑하는 반대에게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을 찾아주셨으니까 재미난 경기하시고 부산의 목걸이와 부르거리도 즐기시며 부산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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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